전세계 써머즈인들이 모인 써머즈워 최고의 축제 SWC 2018이 지난 13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의 빛대 이태원 선수를 포함한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최고의 월드아레나 선수들이 모여 치열하고도 화려한 경기를 펼쳐주었는데요. 대회 기간 동안 저 심양홍은 스트리머 신분으로 펌터스에 초대되어 다양한 대외적인 구경거리들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대회 무대 뒤편의 모습들을 모은 SWC 2018의 후기 영상입니다. 그럼 재밌게 감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야돼! 안녕하세요. 심양홍입니다. 저는 지금 펌터스 본사 내부로 들어와 있고요. 지금부터 인플루엔서와 선수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할 것 같아요. 펌터스 개발진들과 자리를 마련할 것 같더니 그전에 펌터스 내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이틀 전 저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써머드워 스트리머 유튜버들은 인플루엔서 신분으로 컴퓨터스 본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플루엔서들은 써머드워 개발진들과 평소 게임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을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요. 회사 내부를 둘러보거나 인플루엔서들끼리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인연이 많은데 호텔에도 놀고 있던 온선 진출 선수들까지 비용을 왔기 때문입니다. 혐의주 bought the Summer 포함 오랫刻 초 spirits 원래 생각이 나ها 너무 많았고 후라인학 literal 실패한과 구아 오랫면 하 PA 그럼 uitρη단대로 expose 집에 국적완 1증권 2증권 유태원이 swallow 3증권 지금 몇 명이 나오지 않나요? 스트림, 트윗스트림. 네, 몇 번 마켜드네요. 아, 트위크요? 아, 트위크서. 재미있어요. 헉, 헉, 헉. 저는 지금 일본 대표 마츠 선수와 스트리머 토토쿠상과 함께 카페로 왔거든요. 마츠 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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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좀 많이 해주세요. 저는 한국의 격리과 미치도 있습니다. 그죠? 하하하. 스스로의 베이징 경기전. 월드 대회 한국의 결승으로는 베링키아입니다. 저는 노력합니다. 좋아요. 여기도 구ensitive게 요러 să 드릴게요. 이거 필드에서 맞춘 티셔츠인가요? 네, 필드에 있나요? 네, 필드입니다. 게릴라레디오도 게릴라레디오도 일본의 유명한 길도 일본에서는 엑셀렛트 가장 강한 길도 가장 강한 길도 마츠 선수가 준수했기 때문에 게릴라레디오도 가장 강한 길도 우리의 길도는 모든 분들도 가장 강한 길도 이 길도는 모든 분들도 많이 참고 그래서 이 길도는 하지만 일본은 가장 강한 길도 그래서 유명한 길도 한국은 처음에 한국에서 처음에 한국에서 처음에 기능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일본 아시아 퍼스켓 둘 다 관람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본 선수들의 특징은 아니 다른 국가 선수보다 아크엔젤 불 아크엔젤 불 사막 두 개를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시는 그 둘 일본의 단가 트와타 라는 톱플레이어 하지만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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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그는 그는 륙콘의 요인입니다 꽤 꽤 꽤 스키 마취 상과 토토쿠 상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SOT 고생하십쇼 지금 제 옆에는 컨투스 그래픽 쪽을 담당하시는 디자이너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머너조에서 컨셉 원화를 담당하고 있는 강승민이라고 합니다 아 서머너조 원소를 디자인 과정이 어떤지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를 분명했을까요? 네 처음에 신규 캐릭터가 됐던 형편이 됐던 일단 신규 캐릭터는 기획 쪽에서 먼저 필요한 캐릭터를 제시해 주시면 그거에 맞게 원화관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신규 캐릭터에 대한 시안을 원화관들이 여러 개를 잡아서 제시를 해드리면 공유되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 다음 기획단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제가 궁금했던 건 원화가 먼저 간다 설정이 되냐 설정이 먼저 온다 뭐달라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네 아 몬서 서버드모터는 한번 작업할때마다 두 개씩 기능해요 각성장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최근에 작업하신 몬서지가 가장 마음에 드는 본 개인적으로 아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거요 그러면 현명들은 머메이드 형편 이런거 하드형 아 네 모베드 형편 굉장히 마음에 드는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자인을 하실때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 중점을 가지고 디자인하시나요 일단 좋아해서 만난 캐릭터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유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약간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조금 무난하게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려고 아 서양조에서 많이 넣기는 몬서 있고 동양조에서 선거가 되는 몬서 있고 이런게 있나요 실제로 제가 그 데이터를 받은건 아니지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차이대는 있는거 같아요 더 인기가 많은 캐릭터 그리고 현명이 나가도 호응도가 더 좋은 캐릭터가 서양이랑 동양이랑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 컴투스 원화가 원화 디자이너 분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컴투스 탐방을 마치고 뒷풀이 시간을 가진 후 11일 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다음 후기 영상에선 대회 전날 리허설 영상들을 소개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itto 아 gider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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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